대한민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싱크홀 류삼 작품 오후 3시 15분 거대한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구름은 대기 중에 물방울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차가운 얼음 조각들로 만들어 일부는 상층부로 올려보내고 음전화를 띈 얼음 조각들은 하층부로 내려보냈다. 음의 성질을 띠게 된 구름이 서서히 이동하자 위기감을 느낀 대지는 양전화를 지표면에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구름과 지표의 상대적 차이가 폭발할 정도로 커졌고 전위차가 1미터에 100만 볼트까지 증가하였다. 이제 구름 속에 축적된 음전화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리꽂혔다. 지표도 고송을 대포로 삼아 자신이 품고 있던 양전화를 쏘아올렸다. 산만도의 열기가 서로 맞부딪혀 시커먼 하늘을 반으로 쪼개놓았다. 제 할 일을 다한 고송이 그 속까지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제서야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대기를 울렸다. 남자는 번쩍이는 빛에 놀라 지하실에 나아있는 조그만 환기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달기 중에서 비릿한 비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서둘러야 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다. 남자는 금속 철제 테이프를 위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입을 벌려 어금니 뒤에 소음을 채워넣었다. 중력 때문에 아래로 쳐져있던 뺨이 통통하게 부풀어올랐다. 남자는 여자의 볼에 조직 생성액을 넣을까 하다가 소음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자는 조명 위에 투명 테이프로 고정시켜놓은 여자의 사진을 보았다. 여자는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입술 곡선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랫입술은 도톰하게 부풀어 있었고 윗입술의 산은 낙타의 등처럼 선명했다. 남자는 윗이빨의 명주실을 단단히 감고 아래 송곳니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겼다. 입이 다물어졌다. 남자는 여자의 입술에 바셀린을 곱게 펴바르고 핀셋으로 너덜너덜한 피부 조직을 떼어낸 다음 입술 봉합크림을 발라주었다. 흔히 초보자들은 입술선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고는 한다. 하지만 사람의 입은 말발굽처럼 각이 져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약간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다음은 눈이었다. 남자는 사진 속 여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자의 눈에는 프레임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여자의 눈동자는 연한 갈색이었다. 장난기로 반짝이던 눈은 이제는 그저 하나의 구멍에 불과했다. 남자는 여자의 눈꺼풀을 열고 안구와 안을 꼼꼼하게 닦았다. 눈꺼풀 밑에 마사지 크림을 발랐다. 그리고 윗눈꺼풀을 집어올리고 포스앱을 사용해서 소음을 밀어넣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자 안구캡을 이용해서 볼록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있는 형태가 잡히자 강력접착제로 붙였다. 도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남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조수가 말을 걸고 있었다. 해야지. 어머니 걱정도 되고.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여전하시지 뭐.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내기도 뭐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치매보험이라도 들어둬야 한다니까요. 조수는 말을 꺼냈다가 멈칫했다. 대강 끝냈으니 위생처리 준비를 해줘. 알겠습니다. 조수가 동맥에 튜브를 연결했다. 핸드폰을 열어 시간을 확인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는 생머리를 하나로 묶은 여자와 사내아이가 병원 로비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스듬히 찍혀있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의 보송보송한 솜털이 나있는 귀밀머리 옆에는 흰색 이어폰 같은 것이 꽂혀있었다. 성욱은 핸드폰을 닫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악의의로 가득 찬 것 같은 검은 먹구름이 대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후 5시 45분 몇만 년 전보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진 지구는 바다를 통해 더 많은 물을 증발시켰다. 구름은 만삭의 여인처럼 한껏 부푼 몸을 이끌고 자신을 내려놓을 내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암초에 걸렸다. 인간이 세워놓은 건물들에서 더 많은 열이 방출되었고 대륙에서는 사막의 바람이 메마른 모래를 안고 휘몰아쳐왔다. 구름은 바다를 건너 거친 언덕을 넘었지만 결국 내륙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양수가 터진 임산부처럼 엄청난 양의 물을 해안도시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그녀가 당한 원한을 모두 토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차고 강렬했다. 해원은 낡은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대를 움켜쥐고 앞을 뚫어져라 주시하면서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한두 방울 부딪히던 비는 어느새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규정 속도 이상으로 쌩쌩 달리던 차들도 비상등을 켜고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와 밥상머리에서 다투지만 않았다면 지금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철진한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늘 그렇듯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 놈은 아직 소식도 없다니? 어머니가 포문을 열었다. 그 얘기는 그만해요. 확실하게 이혼을 하든지 해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석현아, 흘리지 마라. 김치도 좀 먹고. 네,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애가 흘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밥이나 좀 맘 편히 먹게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지 애비도 그렇게 질질 흘리더니만 오죽하면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잖니. 제발 석현 아빠 얘기는 그만할 수 없어요?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실종된 지 7년이 넘으면 자동 이혼을 할 수 있다더라. 법원에 서류만 내면 된대. 엄마! 그 후로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녀는 가시방석 같은 곳에 앉아있느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출발했다. 해원은 비상등을 켜고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절했다. 하지만 여전히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작동시키면서 작은 욕설을 뱉어냈다. 그녀의 욕설에 잠을 깬 것인지 뒷좌석에서 모포를 둘둘 말고 자고 있던 석현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아들! 깼어? 조금만 참아.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해원은 룸미러를 내려 아들을 보며 말했다. 아이는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푸른색 모포를 목에 감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사라지고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서른일곱이나 먹은 여자를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사실 젊었을 때야 제법 남자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미모라고는 했지만 지금은 세파에 찌든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일은 알로에 판매 사원이었다. 몇 주의 교육을 마치고 방문 판매에 뛰어들었다. 가방에 알로에 화장품이며 건강식품을 넣고 주로 학교를 찾아가 판매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품목이 급식에 사용되는 현미나 잡곡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언젠가 보았던 범죄 영화에서처럼 차의 자동화기에 격철이 넘어갈 때까지 총알을 퍼부어대는 것 같았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원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더 움켜잡았다. 아이만 아니라면 담배 한 대만 피웠으면 좋을 것 같았다. 오후 5시 50분 아이는 엄마가 내뱉는 욕설을 들었다. 사실 엄마는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엄마가 가끔 자신은 못하게 하는 욕을 한다는 것도 때로는 빌라 앞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갔다 온 날이면 싱크대 아래 숨겨둔 소주를 꺼내 마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엄마의 손목에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상처가 두 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인공와우를 심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건 머릿속에 전기로 움직이는 달팽이를 집어넣는 것인데 많은 수술비가 필요했다. 엄마는 돈이 없었다. 아빠는 집에 없다. 할머니는 돈이 있지만 도와주기 싫어한다. 간단한 문제였다. 아이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형광별들이 붙어 있었다. 사라지기 전 언젠가 아빠가 온 가족이 차에 누워서 보자며 붙여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형광별은 별이 아니었다. 그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모조품일 뿐이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번개가 울리고 천둥이 쳤다. 폭탄이 터지는 듯 괭음이 울렸다.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슬그머니 보청기를 빼는 버릇이 생겼다. 석현은 모포를 더 끌어안으며 차창에 흘러내리는 커다란 어둠을 바라보았다. 오후 8시 4분 해온은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퍼붓는 비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시야는 전혀 트이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세상이 마치 물로 멸망되려는 것 같았다. 해안도로의 사면에서 낙석이 떨어지며 천장에 부딪혔다. 바다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휴대폰 뱃소리가 울렸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울려댔다. 아들 전화 좀 받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뒷좌석의 아이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아이는 그저 자신만의 세상에 빠진 채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뱃소리가 계속 울렸다. 어머니의 잔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계약을 연장하자는 전화일 수도 있었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해도 그동안 들인 공을 생각하면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핸즈프리의 버튼을 눌렀다. 집에 도착했니? 어머니였다. 아직 가고 있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휴, 텔레비전에서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온단다. 알아요, 엄마. 저 운전 중이니까 끊어요. 예, 아까 하던 얘기 말이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 자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죠. 아휴, 그게... 지직거리며 전화가 끊어졌다. 제 다이얼 버튼을 눌렀지만 통화권 이탈이라는 메시지만 떠올랐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났다. 샤워커튼 너머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뿌연 물막 속에서 둔덕이 나타났다. 해안도로 4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내려와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해원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 타이어는 ABS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바닥을 움켜잡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도로에 생긴 수막현상으로 차는 이리저리 제멋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핸들을 틀었지만 미끄러지는 차체를 바로 잡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아들 석현에게 꽉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차체가 왼쪽으로 확 쏠리자 머리를 손잡이에 쾅 부딪혔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뒷좌석에 쌓아놓았던 곡물 샘플이 터지면서 좁쌀이며 시래기 나물, 콩, 팥, 수수 같은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그 충격으로 차체가 옆으로 쏠리면서 탄력을 받아 장난감 자동차처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시커먼 아스팔트 바닥이 휙 스치고 지나갔다. 충격으로 전면의 안전유리가 깨지면서 해원의 얼굴로 쏟아져 내렸다. 죽음의 순간에 지나간 인생이 스쳐 지나간다더니 남편과 처음 만났던 일, 결혼, 실종과 같은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아이를 낳던 일, 힘겨웠던 진통, 하혈이 멈추지 않았던 일. 결국 그녀는 자궁을 드러내야만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빈궁마마라며 우스갯소리를 했던 일. 응? 아들! 그녀는 아들을 찾아야만 했다. 만약 깨진 창문으로 튀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아이는 차에 끼인 채 토마토처럼 으깨지고 말 것이다. 아이는 어디 있지? 차가 휙 돌아가면서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온통 옷이 젖는 것도 모른 채 하늘을 쳐다보았다. 시커먼 하늘은 어디가 아스팔트 바닥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다시 안전벨트가 세차게 당겨지면서 허공에 들렸다. 아들! 혜원은 안전벨트에 매달려 아들을 찾았다. 아이의 비명이 들렸다. 석현은 괴성을 지르면서 차 안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옆 유리창에 부딪히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했다. 잡았다! 하지만 모포뿐이었다. 다시 쾅하는 충격과 함께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유리조각이 우스스 떨어졌다. 한 번 더 차가 굴렀다. 잡았다! 그녀는 곡물 찌꺼기들과 함께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아이의 목덜미를 잡았다. 있는 힘껏 끌어안고 움켜쥐었다. 차는 모로 세워진 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빗물의 레일을 타고 차는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혜원은 제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없기를 빌었다. 만약 다른 차가 질주해 온다면 역락 없이 들이받쳐 종이쪼각처럼 구겨지고 말 것이다. 그녀의 귀에 끼익하고 반대 차선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차는 영혼처럼 미끄러지고 있었다. 드디어 차가 멈췄다. 빠져나가야 한다. 그녀는 허공에 매달린 채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었다. 간신히 벨트를 풀자 몸이 밑으로 떨어졌다. 석현아 어서 차 밖으로 나가.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황장애에 빠진 아이처럼 충격을 받아서 어리 빠진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라고. 아이가 자신의 귀를 가렸다. 아, 아아, 보청기가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찾아볼 테니까 어서 나가. 혜원은 아이의 엉덩이를 받쳐서 모로 세워진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아이가 올라가자 차체가 기우뚱하고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차 밖으로 밀어냈다. 뛰어, 석현아! 뛰어! 아이가 도리개질을 했다. 어서 뛰어! 그때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는 손이 있었다. 남자는 아이를 번쩍 들어서 도로로 내려주었다. 괜찮으세요? 빨리 나와요! 자, 잠깐만요! 혜원은 차 안을 손으로 더듬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과 곡물 알갱이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손으로 아무리 더듬어도 보청기처럼 생긴 건 찾을 수가 없었다. 세척에 퍼긋는 빗줄기는 차 안을 호리병처럼 만들고 있었다. 어서 나와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혜원은 포기하고 남자가 내민 손을 붙잡았다. 억센 손이 느껴졌다. 남자가 주는 힘을 따라서 밖으로 나왔다. 혜원이 차 밖으로 나오자 차가 기울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오후 8시 49분 성욱은 히터를 더 세게 틀었다.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비에 젖어 속옷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행히 다친 곳은 별로 없었다. 여자의 이마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일어난 사고에 비하면 기적같은 일이었다. 차는 어쩔 수 없이 버려두고 왔다. 핸드폰 통화도 되지 않아서 사고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성욱의 핸드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안가에서 장사를 하는 집들도 모두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아,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그렇죠. 몇 살이니? 아이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것은 그를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한 눈빛이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서 보청기를 잃어버렸어요. 아, 저런. 쉿, 쉿. 쉿. 와이퍼가 불길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하지만 노인의 무기력한 몸짓처럼 물을 제대로 퍼나르지 못하고 있었다. 해안도로를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해야 하겠어요. 성욱이 산타페의 속도를 줄이며 말했다. 해안도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탁한 물줄기에 의해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바다에서 비바람이 몰아쳐 차를 불안하게 흔들어댔다. 라디오를 틀자 기상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검성동 일대가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150ml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 상태로 계속 내리면 도시는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날씨에 차를 끌고 나오셨어요. 아, 어머니 때문에 집에 가봐야 해서요. 어머니가 치매시라 밖으로 돌아다니셔서 문을 잠가 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대가 낮아서 비가 계속 오면 물이 찰 테니까요. 아, 걱정입니다. 오후 8시 54분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방금 전 사고 때문에 속이 쓰려왔다. 하지만 아픈 곳은 없었다. 사실 온몸의 감각이 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손이 떨렸다. 엄마에게선 젖은 흙냄새가 났다. 아이는 엄마 냄새를 찾으려 품속을 더욱 파고들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깊은 수면 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우웅 하는 소리뿐이었다. 아이는 검게 코팅된 썬루프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면서 차 안이 심해를 탐사하는 잠수함 같다고 생각했다. 오후 9시 1분 저분이 어머니신가요? 대시보드 앞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해원이 물었다. 네. 남자가 사진을 히끗 보면서 말했다. 운전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지 남자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사진 속에서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손으로 뜬 것 같은 갈색 쇼를 걸친 노부인과 남자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 그리고 남자의 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숲에서 찍은 것인지 굵은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배경으로 있었고 아이의 발치에는 조잡한 색이 칠해진 목마가 있었다. 부인의 표정이 결혼식에서 사진사의 신호에 따라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것처럼 굳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참 고우시네요. 하하 그렇죠? 치매에 걸리신지 얼마나 드셨어요? 원래 치매는 주변 분들이 힘들다던데 그렇다고 뭐 요양원 같은데 계시긴 힘들 것 같아서요. 요양원 가 계신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더 번거롭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점점 어린아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늙으면 애가 된다고 하더니 차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섰다. 그곳은 전쟁이 터져 대피령이 내려진 폐허가 된 도시가 탔다. 도시의 온갖 쓰레기가 물 위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창대교는 물에 잠길 듯 넘실거리고 있었고 탄천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들이 곧 물에 잠길 것 같았다. 한 남자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려 애쓰고 있었지만 곧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다.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주변에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자 파출소가 보였다. 저기 내려주세요. 해원이 말했다. 내려서 사고 신고도 하고 어머니께 전화도 드려야겠어요. 노란색 우비를 입은 경찰이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우산을 들고 파출소에서 나왔다. 강풍이 불어 우산을 꺾어버렸다. 경찰은 못 쓰게 된 우산을 팽개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같은 날에는 경찰도 정신없을 겁니다. 비가 좀 그치면 하는 게 좋겠군요. 남자가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남자의 길고 하얀 손가락은 마치 살이라곤 하나도 없는 해골처럼 그녀의 손목을 죄어왔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그녀는 남자의 손에서 손목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차 문을 열려고 하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창문도 내려가지 않았다. 경찰이 고개를 돌렸다. 해원은 손으로 경찰을 불렀다. 집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었다. 그녀는 훅 숨을 들이마셨다. 허튼 수작 부리면 애 목을 따버리겠어. 경동맥 끝는데 시간이요?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남자는 외과용 메스처럼 생긴 칼을 아이의 목 뒤에 갖다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의 품 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경찰이 산타페로 다가갔다. 남자는 메스를 소매 속으로 감춘 채 아이의 목덜미에 손을 대고 있었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창문이 내려갔다. 차가운 비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경찰이 비바람에 맞서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악을 쓰며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아이의 목덜미를 지그시 눌렀다. 지금은요. 병원도 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 심한 게 아니면 대피 먼저 하세요. 네, 일단 해열제로 버텨봐야겠네요. 수고하세요. 남자는 차를 출발시켰다. 경찰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남자가 차를 세우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연인처럼 보일 자세였다. 남자는 메스를 아이의 목덜미로 미끄러뜨렸다. 아이의 하얀 목덜미에서 핏줄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그건 낚싯대에 끌려 물에서 배 위로 끌어올려진 갈치의 팔딱거림 같았다. 남자가 자신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시늉을 했다. 해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핏소리가 잦아들었다. 남자가 메스로 그녀의 옆구리를 훑어내려갔다. 근육이 움츠러들었다. 메스는 뒤척이는 아이를 지나 그녀의 치골을 스치고 찢어진 스타킹 옆 허벅지에서 멈추었다. 여기가 대동맥이야. 쑤시고 1cm만 옆으로 그으면 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자.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아이한테 이러지 말아요. 그러면 이리 와서 운전해. 남자가 말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까지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 재빨리 차 문을 잠그고 차를 출발시킬 수 있을까? 해연은 남자를 깔아뭉개서라도 차를 출발시킬 자신이 있었다. 어쩌면 남자가 차 밑에서 으깨지는 소리를 들으면 더 행복해질지 몰랐다. 자, 아이를 이리 줘야지. 남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해연은 아이를 건네주고 기어박스를 넘어 운전석에 앉았다. 남자가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올라타자 의자를 조정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남자는 옆 좌석에 앉아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오후 9시 27분 남자의 노래는 계속됐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성욱은 긴장으로 잔뜩 굳어져 있는 여자의 얼굴을 관찰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젖혔다. 여자가 움찔했다. 이마에 긁힌 상처가 검붉게 변색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에 상처가 나다니. 그는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치료를 해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작은 메스로 너덜너덜해진 피부 조각을 잘라내고 표면 접착제를 바른 다음 불투명 화장품을 발라주면 될 것이다. 가능하면 분무기로 흰색 파우더를 뿌려주거나 솔로 가루를 떨어뜨려주면 변색된 피부라고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아이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뻐드렁니가 거슬렸다. 예쁘고 자연스러운 입모양을 만들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남자는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성욱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까 보았던 번개가 그 기시일지도 몰랐다. 오후 9시 41분 해원은 남자가 지시하는 대로 차를 몰았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자취는 보이지도 않았다. 점점 물이 차올라서 산타페의 머드가드까지 닿았다. 빠르게 저지대로 빨려들어가는 물을 바라보며 차 밖으로 나가서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남편 대신 민방위 훈련에 갔다가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강의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일찍 끝내주는 것이 명강사라면서 너스레를 떨던 강사는 흐르는 물에서 15cm의 물에도 휩쓸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물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그녀는 모르지만 석현이가 제대로 도망갈 수 있을까 우선 아들에게 지금의 위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자의 품에 안겨 그녀가 운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저 평범한 가족 같았다. 차는 중앙로로 들어섰다. 저지대인 중앙로는 온통 물에 잠겨 있었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수도는 더러운 오물을 토해냈고 기름과 배설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강풍이 불어닥치자 가로수가 허리를 꺾고 비명을 토해냈다. 신호등 건너 직선로 5층 건물에 걸린 산풍치킨 간판이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주인이 서둘러 떠났는지 닭 모양의 네온사인까지 켜진 채였다. 해운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차에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어쩌면 조수석의 글로브 박스 안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자가 조수석을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무리였다. 해운는 산타페의 속도를 줄였다. 물이 거의 방향지시등까지 차올랐다. 소용돌이치는 흙탕물 속에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뭔가 아들을 이 차 안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기판을 꼼꼼하게 관찰했다. 속도계, 안전계, 유량계. 늘 타던 아토스와 다를 바 없는 계기판이었다. 천장에 달린 버튼 하나만 달랐다. 해운는 물이 가득 찬 저지대를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알루미늄 휠이 거의 드러났을 때 해운는 천장의 업다운 버튼을 눌렀다. 썬루프가 열리면서 세찬 비가 들이치기 시작했다. 아, 무슨 짓이야! 남자가 소리쳤다. 미안해요. 아, 희탄 줄 알았어. 닫아! 닫고 있어요. 해운는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았다. 도로가 젖어있어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남자가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가속길을 바닥까지 있는 힘껏 밟았다. 이윽고 물속에서 빠져나온 타이어가 괴로운 신음을 토하며 도로를 박차고 튀어나갔다. 떠내려온 명동 칼국수 간판을 박아버리고 앞으로 튕겨져나갔다. 그녀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조수석으로 방향을 틀었다. 충격과 함께 산타페의 타이어가 연석을 타고 올라갔다. 이미 연석까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연석을 타고 오른 차는 셔터가 내려진 산풍치킨 건물을 들이받았다. 온몸으로 충격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그저 정신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석현이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썬루프는 모두 열렸다. 남자가 충돌로 인해 메스를 떨어뜨렸다. 해원은 남자의 손에서 아이를 낚아챘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가! 소리치며 아이를 썬루프로 밀어올렸다.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애썼다. 남자가 아이의 바짓단을 잡았다. 해원은 남자의 볼을 손톱으로 긁었다. 해원은 아이를 썬루프 쪽으로 밀어올리면서 한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등 뒤를 더듬어 훅을 열었다. 다시 한 번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문이 확 열리면서 그녀의 몸이 차 밖으로 쏠렸다. 남자가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 그녀는 몸을 누이면서 있는 힘껏 남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남자의 얼굴이 조수석 옆에 손잡이에 부딪혔다. 치맛단이 찢어지면서 그녀의 몸은 차가운 물속에 처박혔다. 하늘에선 세찬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으로 오측 높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커다란 닭 모양의 간판이 보였다. 달게 부리가 지상으로 향한 채 위태롭게 강풍에 흔들리면서 진자 운동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차로 들이받은 충격 때문에 더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석현은 아직 차 지붕 위에 있었다. 혜원은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차 속에서 놈이 아들의 허리춤을 잡고 있어서 도무지 밖으로 빼내지지가 않았다. 삐걱 간판이 불길한 소리를 냈다. 곧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건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의 몸을 직격할 것이다. 혜원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힘껏 잡아 끌었다. 아이의 몸은 썬루프의 기억자로 꺾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닭 간판이 모이를 쪼아먹으려는 것처럼 몸을 숙였다. 한 번만 더 강풍이 불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닭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혜원은 아이의 손을 놓고 머리를 감싸 안았다. 간판이 차의 지붕을 감타했고 차체가 흔들리며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 주위로 튀었다. 그녀의 눈 속에 날카로운 파편의 피투성이가 돼 있는 아들이 그려졌다. 하지만 눈을 뜨자 아이는 놈의 품속에 붙들려 있었고 목에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져 있었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선 알 수 없는 괴성이 새어나왔다. 어서 타! 남자가 말했다. 일단 시내를 벗어나자고! 혜원은 남자의 말에 따라 차를 움직였다. 오후 10시 36분 석현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엄마가 자신을 달아나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군지 손이 묶여 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지금 엄마와 남자가 하고 있는 대화가 뭔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자 외곽 순환도로를 거쳐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진입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울퉁불퉁한 길 옆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나무들은 정신나간 여자가 산발을 하고 곡성을 토해내듯 서로의 살을 비비고 있었다. 아이는 틀림없이 산이 고통스럽게 울어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가 힘겹게 꼬불꼬불한 경사로를 오르자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산의 경사면에 마치 아라라산에 걸쳐진 노아의 방주처럼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생긴 2층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건물은 산을 등에 쥐고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에 낡은 천사상과 바비큐용 드럼통, 낡은 탁자와 의자들이 나뒹굴고 있는 게 드러났다. 앞마당에 차를 주차시키고 전조등을 끄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아이를 감쌌다. 내려! 남자가 플래시를 비추며 아이와 엄마에게 말했다. 오후 10시 44분 걸어! 성욱은 자갈이 깔린 마당을 플래시로 비추며 악을 썼다. 입을 벌리면 가글을 하는 것처럼 비가 들이닥쳤다. 집 뒤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의 사면에서 황토가 깎여 내려오고 있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러댔다. 플래시를 비추자 고송 하나가 쓰러져 2층 베란다에 걸쳐 있었다. 다행히 나무의 줄기가 지붕을 뚫고 들어가진 않았다. 비가 그치고 나면 톱으로 잘라내야 할 듯 싶었다. 어디선가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숲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성욱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살려주세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 아들이 우리를 납치해왔어요. 그는 여자의 발악을 무시하고 두 사람을 욕실로 집어넣었다. 두 사람의 몸에선 특이한 냄새가 났고 비에 흠뻑 젖어있었다. 씻어. 깨끗하게. 성욱은 여자와 아이를 밀어넣고 자신도 지하작업실 옆에 붙은 샤워실로 들어갔다. 냄새나는 옷을 벗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었다. 몸에 비누칠을 해서 더러운 오물을 씻어냈다. 그리고 야쿠르트가 주성분인 바디워시어액을 풀어서 향긋한 냄새가 날 때까지 비벼댔다. 거울 속엔 탄탄한 몸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성욱은 복근이 날렵하고 탄탄했다. 그는 여자와 아이에게 마른 옷을 가져다 주려다가 작업실로 통하는 접이식 문을 열었다. 불을 켜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실험실 분위기의 방이 드러났다. 지하작업실은 그가 이 집을 리모델링할 때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곳이었다. 작업실은 가운데를 접이식 포켓도어로 막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다. 금속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드러나는 곳에 샤워실과 작업복 등을 보관하는 캐비닛을 놓아두었다. 병원이라면 고인이 가족과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포켓도어 안쪽이 그의 작업실이었다. 작업실은 바닥과 천장 모두 바둑판 모양의 흰색 타일로 되어 있었다. 중앙엔 철제 작업대가 있었고 작업대 양옆으로 싱크대와 앰버밍에 사용되는 기계들을 놓고 있었다. 그는 바퀴 달린 이동식 테이블 위에 작업 도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동맥류 바늘, 양쪽에 날이 달린 유엽도, 생선의 이빨 같은 날이 달린 이빨형 지혈감자와 동맥용 지혈감자, 작은 칼, 다양한 상황에 쓰일 여러 형태의 가위들, 분리기, 몇 종류의 포셉과 반구비와 두구비 봉합침 여러 종류를 차례로 늘어놓았다. 남자가 공기조절기를 가동하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도 비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배기 후드에 스위치를 넣고 자기로 된 배액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작업실의 벽과 천정은 셀룰러스 섬유판을 시공해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작업실의 고요를 즐겼다. 그는 이곳의 청결함과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다. 남자는 오려두었던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았다. 막 깎은 듯 보이는 파란 잔디밭을 배경으로 다탁에 행복해 보이는 부부와 아들이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앉아있었다. 아이는 야구 모자를 쓰고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부모는 그런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탁자 아래에서는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잔디밭에 코를 파묻고 있었다. 완벽한 가정이었다. 사진 하단에는 행복을 드리는 대산건설이라는 문구가 반쯤 찢어져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는 언제나 그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 이번에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슬슬 여자의 목욕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작업실 계단을 올라갔다. 오후 11시 5분 혜원은 덜덜 떨리는 몸을 달래기 위해서 샤워 꼭지를 돌렸다. 다행히 뜨거운 물이 나왔다. 아이 역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를 들어가게 했다. 아이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야 떨림을 멈추었다. 그녀는 아이를 욕조에 남겨두고 욕실을 둘러보았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필요했다. 샤워기는 벽에 고정된 형태였다. 하지만 어쩌면 벽에서 떼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샤워기에 봉을 잡았다. 뜨거워. 얼른 손을 놓았다. 샤워기는 뜨거운 물이 나오느라고 달궈져 있었다. 그리고 쉽사리 벽에서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수건함을 열어보았다. 남자의 어머니가 사용한 것이었는지 마른 수건 몇 장과 샴푸와 린스,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로션과 크림이 있었다. 흔한 면도기조차도 없었다. 로션? 크림? 병 바닥은 두꺼운 이중유리로 되어있었고 둔탁한 모서리를 갖고 있다. 그녀는 팬티 스타킹을 벗어서 다른 쪽 다리를 그곳에 집어넣고 이중으로 만들었다. 찢어진 곳이 있었지만 매듭을 지어서 구멍을 메웠다. 그리고 발바닥 부분에 로션과 크림병을 집어넣었다. 병 위에서 매듭을 짓고 휘둘러보았다. 낭창거리기는 해도 쉽사리 찢어질 것 같진 않았다. 그녀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김이 서려있었다. 혜원은 아이에게 글씨를 썼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저 남자를 공격할 테니까 너는 도망가. 왜요? 나쁜 놈한테 잡혀왔어. 엄마는요? 엄마는 석현이보다 힘도 세니까 괜찮아. 혜원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뛰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이마에 뽀뽀해 주었다. 오후 11시 22분 다 했어. 갈아입을 옷 가져왔어. 성욱은 빗장을 풀고 욕실문을 열었다. 안은 뿌연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샤워부스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놀라서 두리번거리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날아들었다. 성욱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뭉툭한 게 관자놀이를 스치면서 쇠골을 때렸다. 격통이 어깨에서부터 뇌로 치달았다. 지독한 치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신경을 건드린 것처럼. 여자가 휘두른 것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면서 파삭 소리와 함께 깨졌고 좁은 샤워실 안에는 화장품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미식축구 선수처럼 여자의 허리를 잡고 뒹굴었다. 순간 문 옆으로 꼬맹이가 달려나갔다. 그는 녀석을 잡으려고 했지만 꼬마는 날렵하게 샤워실을 뛰쳐나가 복도를 날달렸다. 성욱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찌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다가 힘을 잃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눈 위가 살짝 찢어져 있었다. 왼팔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다시 한 번 강한 통증이 밀려올라왔다. 그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면대에 들이박았다. 손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다.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여자였다. 왜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일까. 버르장머리 없기는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게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저속한 오락물 때문이었다. 주부를 상대로 한 온갖 저열한 프로그램들은 순종이 아니라 일탈을 부추기고 있었다. 가정의 파괴는 곧 세상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타워를 물에 적셔 찢어진 부분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주머니에서 순간접착제를 꺼냈다. 그리고 찢어진 부위를 잘 맞춘 다음 쓱 문질렀다. 한동안 피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곧 꼬마를 쫓기 시작했다. 오후 11시 29분 아이는 복도를 내달렸다. 발에서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렴풋하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만 진동으로 느낄 뿐이었다. 아이는 숨을 곳을 찾았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올랐다. 석현의 머릿속에선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하지만 정말 그런 소리가 실제로 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몸을 납작 숙인 채 난간 아래로 계단을 내려다보자 남자가 거실을 뒤지고 있었다. 남자는 싱크대 아래도 뒤적여보고 소파 주변이나 텔레비전 뒤도 살펴보았다. 아인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작은 소리라도 새어나가지 않기를 빌었다.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뒤 집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다. 아이는 어리둥절했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어둠. 남자가 차단기를 내렸거나 정전이 된 것이다. 심장이 머릿속에서 작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물에 빠진 것 같은 진공 속에서 깊은 암흑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한순간 빛이 공간을 가르고 벽을 더듬었다. 남자가 플래시를 비춘 것이다. 빛이 그의 존재를 더듬고 있었다. 아이는 바닥을 기어서 안쪽 복도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 잠겨있다. 두 번째. 잠겨있다. 세 번째. 잠겨있... 아니다. 돌아간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꼬리를 돌렸다. 그리고 작은 틈 사이로 몸을 비집어 넣었다. 살그머니 문을 닫고 벽을 더듬었다. 스위치가 만져졌다. 좌우로 밀어봤지만 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갔다. 무릎이 뭔가 딱딱한 곳에 부딪혔다. 아이는 자신의 아픔에 비명을 지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불이 덮여있었다. 침대였다. 몸을 웅크린 채 눈이 어둠에 있기를 기다렸다. 서서히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바다가 보이는 전면 유리창이 있었고 돌출된 베란다가 있었다. 창 밖으로 거대한 무언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에 비를 흩뿌리고 있었다. 그때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흔들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홈드레스를 입은 누군가가 무릎에 강아지를 품고 앉아있었다. 여자. 강아지. 분명히 그가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커다란 소리로 짖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짖고 있는지 모른다. 아이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남자가 강아지 소리를 듣고 이 방으로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다. 아이는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았다. 어서 이 방을 탈출해야만 한다. 아이는 문 앞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때 빗줄기가 문틈을 훑고 지나갔다. 여자가 앉아있는 의자 뒤로 몸을 낮추었다. 빗이 지나갔다. 석현은 무거운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화살처럼 그의 몸을 직격했다. 금세 온몸이 흠뻑 젖었다. 베란다에서 최대한 몸을 숨길 곳을 찾아봤다. 아까 앞마당에서 본 부러진 나무가 베란다에 걸쳐있었다. 아, 어쩌면 저 나무를 잡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맨발에 진동이 느껴지면서 다시 하늘이 갈라졌다. 이번엔 확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할머니와 강아지였다. 아이는 숨을 들이마셨다. 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 왔다.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면 강아지가 쫓아 나오든지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강아지는 여전히 할머니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있다. 아이는 조금 전 할머니와 스쳤을 때 느꼈던 냉기를 떠올렸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그에게 할아버지를 영하는 모습을 보게 했었다. 철제 카트 위에 주황색 빨랫줄이 감긴 하얀 천으로 둘둘 말린 할아버지가 누워있었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천을 벗기자 할아버지의 몸에는 줄을 감았던 자국이 살을 파고 들어간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곧 외할머니와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방금 전 그 할머니와 스칠 때 느낀 한기가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 방문이 열렸다. 빛이 방 구석구석으로 훑었다. 아이는 베란다에서 팔 하나 정도 떨어진 가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닫지 않는다.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갔다. 세찬 바람이 불었다. 손이 곱아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남자가 비가 들이친 흔적을 발견하고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는 건 순식간일 것이다. 석현은 베란다 반대쪽에서 있는 힘껏 도움닫기를 했다. 그리고 펄쩍 뛰어서 베란다 난간을 차고 올라 몸을 날렸다. 가지를 잡을 수 있기를 빌며 나뭇가지에 팔뚝을 감았다. 하지만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간신히 손을 걸었다. 날카로운 가지에 찔리는 아픔이 느껴졌다. 아이의 무게에 가지가 휘청거리면서 밑으로 휘어졌다. 아이는 결국 후두둑 가지를 훑으며 밑으로 추락했다. 너무 차가운 얼음을 만지면 뜨겁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이의 손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석현은 토사가 넘실대는 바닥에 처박혔다. 코와 입으로 누런 황토가 섞여들었다. 석현은 컵컵거리면서 코와 입으로 들어간 흙탕물을 뱉어냈다. 2층에서 남자가 그를 볼지도 몰랐다. 석현은 그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길 바라면서 차가운 풀숲으로 몸을 굴렸다. 오후 11시 45분 혜원은 자신의 몸이 규칙적인 움직임에 의해 어딘가로 실려가고 있는 걸 느꼈다. 남자가 자신을 어깨에 둘러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화장실에서의 난투극을 떠올리자 정말 자신의 머리가 깨진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둥거리려고 해봤지만 손이 묶여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알몸이었다. 섬뜩한 한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는 그녀를 강간하고 죽여버릴 생각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에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남자가 금속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영화에서 본 해부실과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혜원은 오금이 저려왔다. 금방이라도 오줌을 쌀 것만 같았다. 은빛나는 금속 테이블 위에 몸이 뉘어졌다. 차가웠다. 마치 드라이아이스 위에 알몸으로 눕는 것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테이블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위아랜니가 마주쳤다. 떨림은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새어나왔다.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노부인이 그녀를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곱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잠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결국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리광을 부리며 칭얼거리는 아이를 닮아있었다. 남자가 해원의 목덜미를 더듬더니 바늘을 꽂았다. 따끔함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로 따끔했던 건지 따끔할 거라고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구부러진 관이 붉은 피로 채워졌다. 그것은 밑에 배수관을 통해서 어딘가로 빠져나갔다. 엄마, 내가 지금 바늘을 꽂은 곳은 온동맥이라는 곳이야. 우선 이곳으로 체내에 불필요한 피랑 책을 모두 빼내는 거지. 남자는 싱크대 쪽으로 가서 화학약품 병을 꺼내 부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말이 엄마, 포르말데이드라는 건데 대표적인 보존제야. 값도 싸고 곰팡이도 안 생기고 살균도 되고 말이야. 그런데 단점은 피를 빨리 응고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주입하게 되면 피부 색깔이 어둡게 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알다시피 난 절대 실수를 하지 않거든. 남자는 병을 각종 기구들이 질비한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대형 믹서처럼 생긴 기계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 이건 위생 처리기인데 나중에 물하고 포르말린을 같이 섞어서 사용할 거야. 지난번에 사용하고 깨끗이 닦아놓긴 했지만 그래도 정결한 게 더 좋지. 늙은 여자는 한 번도 눈을 뜨지도 입을 열져도 않았다. 그저 곱게 화장을 한 완벽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해원은 점점 정신이 멀어져 가는 걸 느꼈다. 동맥에서 검붉은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오래전 손목을 긋고 따뜻한 물에 담갔었던 때의 기분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서서히 나른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오전 12시 2분 석현은 균형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집 주변을 돌고 있었다. 강풍이 부는 데다가 토사가 흘러내려서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산사면에 토사를 깎아내리고 있었고 나무들의 뿌리가 드러났다. 아이는 방금 전 집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던 지하실 창문을 통해 보았던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엄마는 알몸으로 테이블에 누워있었고 남자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분명히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집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구해야 한다. 문은 잠겨있었다. 아이는 마당에서 커다란 돌을 주워왔다. 그리고 비에 떨면서 다시 한번 천둥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몸이 덜덜 떨렸다. 오한이 온통 몸을 삼키고 있었다. 이러다간 혀를 깨물어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백화점에서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바닥에 누워 이렇게 몸을 떨어댔던 게 떠올랐다. 아이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한 손으로 몸을 문질러댔다. 순간 눈이 멀 것 같은 섬광이 번쩍였다. 돌을 전면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주변을 쳐내고 손을 집어넣어 반대쪽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서랍을 뒤졌다. 횟집에서 쓰는 것 같은 기다랗고 날카로운 칼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는 그걸 다리에 붙이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혹시라도 젖은 옷에서 찌겋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더욱 조심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있는 지하실 계단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금속문을 밀고 들어갔다. 장애인 화장실에서 보았던 것 같은 접이식 문 뒤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그머니 문을 밀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오전 열두시 칠분 회원은 평화로운 잠속으로 빠져들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자꾸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 집 전체가 불길한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건 낡은 의자에 아귀가 비틀리면서 나는 삐걱거림 같기도 했고 칠판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녀는 자꾸만 감겨지는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올렸다. 그녀의 시야 한쪽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가 아이의 머리카락이 앞니바에 찰싹 붙은 채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등을 돌리고 쪼그리고 앉아 믹서를 청소하느라 아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도망가. 그녀가 아이에게 소리 없이 말했다. 아이는 도리지를 치면서 그녀에게 칼을 들어보였다. 아이는 그녀가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테이블로 다가와서 그녀의 묶인 손을 잘랐다. 날카로운 아픔이 스쳐갔지만 고통을 느낄 사이도 없었다. 남자가 아이의 존재를 눈치챘다. 해원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테이블에 있던 화학약품병을 집어 남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남자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병은 남자를 스치고 싱크대에 부딪혀 박살났다. 역겨운 암모니아 냄새가 퍼졌다.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자 바늘이 목을 찔렀다. 해원은 바늘을 잡아 뜯어버렸다. 피가 흘러내렸다. 남자를 향해서 작업대 위에 있는 이상한 모양의 가위, 칼, 바늘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남자가 날렵하게 몸을 피하자 그녀가 던진 것들이 요란한 금속성을 내며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하지만 덕분에 금속 작업대에서 내려올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어지러웠다. 맨발에는 타일바닥의 냉기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 한 끼 덕분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그녀는 아예 어깨를 감싸며 칼을 받아들었다. 남자와는 그녀가 누워있던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의 손엔 어느새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있었다. 놈이 작업대를 돌아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지마! 그녀는 남자의 눈앞에서 칼을 휘저었다. 남자가 움찔하며 몸을 피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장난감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눈이었다. 집에서 나는 불길한 소리가 더 커졌다. 덫에 걸린 상처받은 짐승이 토해내는 마지막 울부짖은 같았다. 요구마 녀석! 조금 이따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지발로 걸어왔구나. 가까이 오지마! 이 미치 새끼야! 혜원이 악을 썼다. 남자가 점점 더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아 어깨를 잡고 뒷걸음질 쳐서 접이식 문 쪽으로 이동했다. 뒤꿈치에 노부인이 앉아있던 의자가 걸리면서 균형을 잃을 뻔했다. 아이가 손을 잡아주어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혜원은 처음으로 남자의 눈에 움찔하는 빛이 스치는 걸 보았다. 칼을 들어 노부인의 얼굴에 갖다 댔다. 이봐!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녀석의 표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혜원은 노부인의 관자놀이에 칼을 쑤셔놓고 턱 밑까지 길게 내리그었다. 그만해! 놈이 울부짖었다. 녀석의 울부짖음은 그녀에게 역겨움과 함께 묘한 쾌감을 가져다 주었다. 차 열쇠를 내놔! 남자가 머뭇거리자 여자의 눈구멍에 칼을 쑤셔넣었다. 딱딱한 캡이 벗겨지면서 변색된 소음이 흘러나왔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찌른 것처럼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왔다. 제발! 제발! 그만! 남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리질을 해댔다. 열쇠를 던져! 남자가 던진 열쇠가 발치에 떨어졌다. 석현아! 주워! 아이가 열쇠를 줍는 걸 확인하고 노부인의 시신을 방패삼아 접이식 문을 벗어나 서서히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남자의 시선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석현을 내보냈다. 눈물 범벅이 된 녀석에게 노부인을 발로 차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두꺼운 문 너머로 남자의 울부짖음이 새어나왔다. 오후 열두시 이십이분 여자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지하 계단을 올랐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쬐었다. 하지만 집 전체가 불길한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여자의 본능은 서둘러서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해치고 산타페로 내달렸다. 산에서 쏟아지는 토사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차 문을 열어져치고 아들을 던져놓은 다음 시동을 걸었다. 산이 시커멓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었다. 토사는 2층을 덮치고 창문과 정문을 통해서 비어져 나왔다. 가속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다. 차가 헛바퀴를 돌았다. 토사의 압력에 의해 창문이 터져나갔다. 아마 몇 초 후면 집은 흔적도 없이 묻혀버릴 것이다. 산타페 앞 유리창이 황토로 뒤덮였다. 공포가 밀려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곧 화산재에 묻힌 폼페이 사람들처럼 생매장 당하고 말 것이다. 마침내 전륜구동의 힘이 땅을 물어뜯으며 박차구 튀어나갔다. 나오자마자 차가운 빗줄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세워둔 천사상을 밟으며 차가 유턴했다. 해원은 가속기를 힘껏 밟으며 돌진했다. 진입로로 핸들을 꺾자 거대한 진흙이 집을 덮었다.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곳은 거대한 진흙 덩어리만 남아있었다. 며칠 후 해원은 석현의 손을 잡아당겨 쓰러진 우체통에 걸려 넘어지려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비가 지나간 거리는 코소보나 세르비아의 전쟁터 같았다. 도로 양쪽에는 부서진 간판들과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었고 허리가 동강난 은행나무가 버스 정류장을 덮고 있었다. 해원 씨가 말씀하신 곳에서 발굴 작업을 벌인 결과 한 노부인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1년 전에 파라다이스 실버빌이라는 양로원에서 실종된 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데이터베이스에 실종신고가 남아있어서 신속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유가족분들이 시신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남자의 시체는 아직 발견되질 않았어요. 새로운 사태 진전이 있다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알려준 말이었다. 해원은 수재민 대피소에서 받은 미지근한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켠 다음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지독하게 더웠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부터 날씨는 연일 35,6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오물과 쓰레기가 부패하는 악취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해원은 라면과 식수가 들어있는 가방을 지켜올리면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그녀가 세를 얻어 살고 있는 방은 반지하라 조금만 비가 와도 습기가 차고 물이 튀어들어오곤 했다. 그녀는 소매로 땀을 훔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무릎까지 물이 차있었고 책이며 잡지 등이 온갖 오물과 함께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썩어서 생선가게 쓰레기통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화장대 옆에 처박혀 있었다. 벽을 훑자 벽지가 뜯어져 나가면서 누런 진흙이 묻어나왔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숨만 쉬고 있을 거냐? 해원은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창문 앞에서 해원의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도로도 제대로 뚫리지 않았는데. 내 발로 내가 간다는데 누가 막냐? 끙소리를 내며 무릎을 짚고 일어난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그러게, 내가 올라오라고 했을 때 올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아, 저 타타로 내려오신 거예요? 흥, 옷이나 갈아입어라. 애도 갈아입히고 대강 맞을 만한 짓으로 사왔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해원이 입을 트레이닝복과 아이의 옷을 꺼냈다. 해원은 작은 방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임기를 들고 울상을 짓고 있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자신도 갈아입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큰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물에 젖은 벽지를 모두 뜯어내고 있었다. 아, 이놈의 물부터 좀 다 퍼내라! 해원도 말없이 세수대야를 가져와 바닥에 토사를 퍼나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다가온 아이가 세수대야의 한쪽 귀퉁이를 잡았다. 흥,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햇빛이 쓰레기와 토사로 가득한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UCLA 로고가 박힌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아이스크림을 다 빨아먹고 나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촬영 모드로 전환해서 여자와 아이를 프레임 안에 잡았다. 여자와 아이는 땀을 흘리면서 토사를 담아 밖으로 나르고 있었다. 남자는 흔들리는 프레임을 고정시키며 입술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잠시 후에 액정 안에 할머니 하나가 여자와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남자는 숨을 멈추며 확인 버튼을 눌렀다. 작게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이 정주된 모습으로 화면에 잡혔다. 남자는 화면 아래의 파일 이름을 나의 가족이라고 적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남자는 속삭이듯 콧노래를 불렀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한편의 공포, 컬트 단편 영화를 본 느낌? 아니 도대체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아무나 잡아다가 자기 가족이라 그러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 인형처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 남자는. 네, 이 작품도 듣고 불쾌하실 분들 꽤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이 한국 추릴러 문학 단편집입니다. 추리소설 중에서 스릴러만 모은 이야기 그리고 또 제목은 싱크홀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산사태가 더 어울리지 않았나. 그러나 어쨌든 이 긴박한 시간 구성, 치밀한 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꼬마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아이가 엄마를 구해낼 수 있게 이렇게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들이 또 나름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